2년 건드림도 안 들어왔어요. 하던 일이 도박 같을 거. 도박? 아 도박장? 네 도박장을 돌아보는 게 1순위였다. 혹시 로브는... 누구야? 재밌게 놀라워 또 오시는 거. 이거 진짜예요? 땀 못 가 무서워서. 어 대표님. 본 나한테 간판 비치는 거 아닙니까? 야 저걸 본다고? 우와! 우와. 와 이거 진짜 영화 같다. 어 그 차를 좀 찾은 거 같은데. 우와! 전화로 확인해봐야지. 올라가? 올라가? 나는 심략터죠 나는.